안녕하세요. 페리 뷰티의 개그맨 양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도도. 저는 지금 양선일이라고 내 이름 한글 썼잖아요. 왜 도도예요? 제 이름이 좀 반명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저희 18년동안 키운 장작, 18년을 키운 동아지 이름이 도도예요. 도도. 20년 가까이 도도라는 이름을 써오고 있어요. 그럼 원래 이쪽 분야에서는 도도라는 이름을 써주신구나. 그럼 도도 선생님이네요. 도도한 도도. 전혀 도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페리 뷰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는데, 페리 뷰티, 도대체 뭐 하려고 저희가 여기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애견 쪽에 게리 뷰티라고 오시면 되고요. 아, 애견 쪽에 게리 뷰티? 네, 네. 보통은 강아지를 데리고 미용실에 오시면, 얼굴이 이렇게 잘라서 오시고, 탁 켜서 와서 예쁘게 해주세요. 그런 데 예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미용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그리고 발바닥 가슴, 애들이 미끄러지니까. 그런 거 미끄러짐을 방지하고자. 집에서 평소에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럼 저희가 강아지에 관련한, 반려견들에 관련한 미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동영상?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여러모로? 여러모로. 아, 그럼 저희가 이제 페리 뷰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려견의 미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랑 만나고요. 다음 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랑 페리 뷰티라는 동영상으로 만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개그맨 양선리였습니다. 고도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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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